메릴린 멀러. 1926년 6월 1일에서 1962년 8월 5일. 20세기 중반 활동한 미국 배우. 1950에서 1960년대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사망 이후에도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있다. 192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위탁 가정과 고아원에서 보냈다. 청소년기의 양부모의 학대 등 어려움을 겪고 15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16살에 남자친구와 결혼해 탈출구를 찾았다. 멀러는 진 할로와 라나 터노 같은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캘리포니아의 군수품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사진작가에 의해 모델로 처음 발탁돼 피넛컬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종전 후 그녀는 성공적인 모델 경력을 쌓게 되었고 1946년 첫 영화 계약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계약과 함께 새로운 이름과 이미지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메릴린 멀러라고 불렀고 갈색이었던 머리도 금발로 염색하였다. 멀러가 처음부터 스타 연기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연기 경력은 일련의 단편 영화와 단역을 거쳐 몇 년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었다. 몽키 비즈니스 몽키 비즈니스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펌하우 투 미리 에이 밀리어네어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젠틀맨 프리퍼 블런지 등의 작품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그녀는 곧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다양한 상을 수상하고 많은 관객을 그녀의 영화로 끌어들임으로써 멀러는 자신의 실력과 시장성을 증명하였다. 1950년대 중반 그녀는 자신의 성적 매력과 외모에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배역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스튜디오에서 멀러의 계약을 바꾸기를 꺼리자 그녀는 1954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의 영화 제작사를 직접 설립하였고 뉴욕으로 건너가 리스트레스버그 밑에서 메소드 연기를 공부했다. 이후 7년 만에 외출 더 세븐 이어 이체에 출연해 그녀의 경력 중 가장 큰 흥행작을 또 하나 만들어냈다. 이후 복스는 그녀에게 더 많은 자율과 금전적 보상을 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멀러는 왕자와 쇼걸 더 프린스 앤드 더 쇼걸과 뜨거운 것이 좋아 썸 라이크 잇 화뚱의 작품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연기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골든 글로브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였다. 그녀의 마지막 두 영화 사랑을 합시다. 레스 메이크 러브와 야생마 더 미스피츠가 흥행에 실패했을 무렵 그녀의 개인적인 삶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혼란에 빠졌다. 결국 1962년 36세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였다. 20세기 중반 약 10년간의 전성기 동안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사망 후에도 대중문화의 주요 아이콘으로 남아있다.